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의 마음이 기도의 내용 중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스스로를 작은 아이로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사용 용도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올바른 재판을 베풀어서 선악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각종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구하십니까? 왜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그 소원의 자세와 또한 내용이 그 사람 전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남을 살리기 위해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아름다운 지구,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각자 독특한 능력과 개성과 재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아서 많은 것들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바 무엇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자주는 예화로 드는 이야기입니다. 1943년 메리온 웨이드라는 청년은 한 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많은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실험 중에 화학약품이 폭발해서 그만 실명하고 맙니다. 노총각에다가 실명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영본노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간절한 기도 중에 스치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들은 집안 청소나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리온 웨이드는 그 생각을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3년 후 1947년에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영원리,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메리온 웨이든 그 말씀은 사업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종업원들 살리고 또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은 뒷전이었습니다. 그 서비스 마스터는 나날이 발전하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40여 개국 국가에서 연 매출 100억 달러를 올리고 있습니다. 메리온 웨이든은 하나님으로부터 청소와 정의의 재능을 받았습니다. 청소와 재능에 제가 아무리 눈이 멀어도 사업을 해도 청소회사는 차리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와 정의의 재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명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계기도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불쌍한 사람들의 고충과 아픔에 대한 공감이 얻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이 추가된 것처럼 그에게 엄청난 부가 주어집니다. 흔히 재능이라고 하면 눈에 띄는 화려한 것들만 생각해서 나는 그런 거 받은 바 없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자기 자녀를 여행 보낼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시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별 지구에 여행 보내실 때는 모두 다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주셨습니다. 메리옹 웨이드에게 청소와 정리의 재능을 주신 것처럼 각자 각자 받은 바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너는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재능도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문제의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받으시고 그 대가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은 바 재능을 찾아내고 그 재능을 겸손한 자세로 발전시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 부하 명예와 장수 회복이 보너스로 주어집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됩니다. 요즘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저 눈앞에 이등만 쫓아다니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주 앞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솔로몬의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창기는 가장 천대받는 여자들입니다. 그들의 사건을 왕이 친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장 높은 왕이 기를 기울이십니다.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얘기를 할 때 좀 꺼리낌이 있는 것은 솔로몬이 만년에 이렇게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가장 천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천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메리온 웨이드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구하든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 지고하신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그저 측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먼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 곧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곧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먼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니라 자먼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자먼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곧 선거철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을까?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보시면 가장 올바른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빈곤 소외계층에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왕과 지도자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당연히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섰고 솔로몬이 지금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온전히 이행된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그 자신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돈이 가장 되는가 그것만 찾아서 쫓아당기다가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과 재능을 탕진해버립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다음에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이 사건은 분명 온 백성에 관심을 끌었고 백성들은 과연 새로운 왕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 침을 삼키면서 주목하였습니다. 세왕의 통찰력과 분별력이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참 어머니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사랑 모성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 두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의외의 판결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곧 사랑입니다. 사탄의 최고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최고 약점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로지 파괴영입니다. 상대방을 파괴시켜서 무뼈류에 좌정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한번 대결해버리라는 오로지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파괴시키려고 말합니다.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줄은 모르니까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위하려는 마음 자꾸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기에도 어떠한 함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 판결에 가장 경악한 사람은 그 아기의 진짜 엄마입니다. 그 아기를 가짜 엄마에게 넘겨주더라도 그 아기의 생명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과 진짜 마음의 엄마의 마음을 솔로몬이 읽어낸 것입니다. 바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애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혜와 지식을 자꾸 이렇게 해서 지혜보다는 지식을 더 선언 메리옹 웨이든 실명한 이후 자기가 쌓아놨던 지식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깨달은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청소 정리하는 재능이 그동안에 쌓아올린 지식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요. 그것이 지혜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20세기의 멘토라 칭송받는 피터 드레이커가 미래의 기업은 NGO처럼 바뀔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온 집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NGO처럼 변신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텔레비전 광고를 보십시오. 속은 여전히 지이득만을 챙기려는 그러한 기업들 속은 그럴지 몰라도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인류 평화니 공존이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광고의 내용과 기업의 마음이 동일시 하여야만 살아남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이 있는 10%를 위한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돈이 없는 90%를 위한 기업이 아니고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관한 이야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까?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것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아이디어로 우리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요즘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이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더 싼값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창안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브라질의 알프레도 모제르가 발명한 페트평 전국 남아공의 한스 헨드릭스가 발명한 큐드럼 큐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수십킬로 오가는 아프리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발명한 것으로 50리터의 물을 나룰 수 있는 커다란 원통형으로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줄로 감고 끌고 오면 저절로 굴러가는 한 자전거 회사가 만든 아쿠아 자전거는 오염된 물을 채우고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정수가 되도록 그래서 운송과 저장과 정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에 공감하면서 생긴 창의력과 지혜의 아름다운 결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정기술과 솔로몬의 명판결은 모두 다 그 뿌리가 동일합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늘 말씀드립니다.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바 그 지혜 보너스로 받은 부하명예 장수 이것은 일천번제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를 통한 영성 그래서 열심히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과 적정기술과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경륜에 자동적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을 때 많은 안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는 학벌이 부족해도 출신이 낮아도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판교를 본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애하다. 히브리어 야레. 히브리어 야레는 경애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깊은 지혜에 놀라고 그를 존경하면서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휘두릅니다. 내 힘이 있다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는 그릇이 간장 쫑지만 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선함과 아름다움의 총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함과 아름다움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 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설사 찰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의 기쁨을 모두 망각해버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픔보다는 그 기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밝음과 어둠의 양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 삶에 자꾸 저장해 둘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이 가게 돼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가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교회는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상대편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주일날 영업사원들이 받는 체크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고 넓은 분입니다. 가장 큰 그릇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담으셨습니다. 우리더러 나를 따라오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사람들이 극심한 극악하다고 하더라도 이 아름답게 꽃피는 봄철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작은 아이라 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백성들을 살리는데 마음껏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정확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밝고 깨끗한 것을 가득 가득 담을 때 저절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닫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저절로 향유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주신 재능과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생산해내는 것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해 그런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미 주신 것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살리는데 씀으로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되게 하시고 시시한 것에 휘둘리며 얽매이는 일 없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사탄의 어떤 괴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리치면서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살만 나는 것 되게 하옵소서 머릿속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